오늘은 니치앱에서 현장 위치를 검색 니치앱에서 검색하는 건 아니지만 니치앱에서 검색해서 그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웨이포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니치앱의 단점은 지도상의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려면 지도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 좀 불편하죠 물론 내가 만약에 현장에 있다 웨이포인트를 촬영할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니치앱이 구동되어 있으면 니치앱 오른쪽 상단에 내 위치로 이동하기 오른쪽 상단 끝단에 그 아이콘을 터치하면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만약에 현장에 있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웨이포인트를 그리면 되겠죠 문제는 내가 현장에 없고 예를 들어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기차 안이라든지 아니면 휴교소나 그런 데서 웨이포인트를 촬영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웨이포인트로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리치앱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구글 지도 앱과 리치 미션 허브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해서 웨이포인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방법은 구글 지도를 엽니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구글 지도이기 때문에 구글 지도가 이렇게 확대가 되려면 vpn 으로 ip 를 외국 계정으로 우회를 시켜야 되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vpn 이 가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가 확대가 되는 거에요 검색을 제가 어 무주에서 만약에 내가 촬영하려고 한다 그럼 무주 리조트 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예 그럼 무주 덕이산 리조트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왔으면 무주 리조트에 보면은 여기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요 호수 주변으로 내가 웨이포인트를 그릴 거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터치해서 누르고 있으면 포인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왼쪽에 보면은 목록 상에 위치 아이콘이 있고 vpr w 플러스 wm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는게 있어요 그리고 무주군 대한민국 전라북도 이렇게 고 밑에는 이제 gps 좌표값이 나와 있구요 위치 모양 아이콘 터치를 하면은 클립보드에 위치가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구글 지도는 끄고 지 허브 사이트 바로가기를 바탕 화면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치 허브 사이트를 인터넷으로 엽니다 플라이 리치 점 컴 이죠 허브 사이트를 연 다음에 찾기를 클릭해서 아까 그 클립보드에 복사된 것을 붙여 넣기로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vp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붙여 됐죠 거기서 찾기를 합니다 엔터를 쳐서 찾기를 하면은 지도가 바로 그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예 현재 보는 화면은 어 리치 허브 사이트 구요 그 서브 사이트에서 지금 구글 지도에서 검색한 위치로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웨이포인트 두 개 정도 찍어요 두 개 정도 찍어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지만 찍으면 저장이 안 돼요 네 클릭하고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찍어서 음 미션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save save 눌러서 여기다가 이제 무주니까 제가 무주 라고 할게요 무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save 그러면 미션 허브에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무주 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건 이제 다 끄고 리치 앱으로 갑니다 리치 앱 리치 앱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불러오는 거죠 미션을 왼쪽에 폴더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서 방금 저장한 무주 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럼 위치가 리치 앱에서 이제 위치를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만들면 되겠죠 필요 없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또는 이제 삭제를 하고요 이렇게 잠금 해제해서 삭제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여기서 제가 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띄워서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미션을 하나씩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리치 앱에서 음 현장에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지만 구글 지도 앱과 니치의 그 미션 허브 사이트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기본 그 미션 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니치 앱으로 불러와서 전체적인 웨이포인트를 완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내가 원하는 것을 지도해서 구글 지도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위치로 리치 앱에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